방탄소년단에서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아 장난 아니죠 또 아 이 외모가 막 이거 아 장난 아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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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생긴 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진씨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내시네요 네 서러운 점 있으십니까 있긴 하겠죠 있다 그러면 서러운 점을 야자타임으로 막내 정국씨의 서러운 점은요 밥먹어서 치우자 밥먹어서 치우자 고민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쳐다봐주지 딱 여기까지 마무리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짠 역시 아무것도 없구만 아무것도 없네요 멤버들이 원하는 영광검색어 1위 방탄소년단이 원하는 영광검색어 1위는 저희가 정한 영광검색어는 바로 미뜨빵입니다 미뜨빵 믿고 듣는 방탄소년단 좋습니다 앨범 어떤 음악이 나와도 항상 믿고 듣는 한 번은 들어보고 다들 빠져들게 되는 방탄소년단으로 오웬 씨를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솔로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솔로곡 앨범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탄 탄탄대로만을 걸어오지는 않았구나 소 소심해지지 말자 연 연연하지 말고 걸어가자 단 단짠단짠이다 인생은 오웬 씨 오웬 씨 그 와중에 슈가 씨 뭔가 떠올랐죠 방 방어회 탄 탄탄면 소 소면 연 단 단식투쟁 오웬 씨의 신 오웬 씨의 신세계 오웬 씨 슈가 선생 오웬 씨의 신 오웬 씨의 안 났잖아요 아 저 신의 안 났습니다 그럼요 신의가 안 났네요 신의가 안 났어요 아 진짜요? 이 형은 신의가 안 났어요 신의가 안 났어요 제가 듣고 싶은 솔로곡을 드릴게요 오 네 좋습니다 1위니까 네 제이홉의 마마 제이홉의 인트로 나 인트로 하는 줄 알고 마마를 들으면서 제이홉 담만했어 아 여러분들 방탄소년단